지금 당장 히트 네,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프나틱이 귀신같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맞아요, 맞아요 국제대 프나틱은 굳이 못할 수 있어요 국제대 프나틱은요 에버댓 TSM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이 재밌는 느낌이라면 북미와 유럽 간의 대결, 비주오 대결은 정말 한 세트도 놓칠 수 없는 짜릿했죠, 자극적이죠 정신을 꽉 잡아야 돼요, 분위기가 매운맛이 단계가 3단계 이후에 폭탄 맛이 있고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운 거 담가, 매운 거 담가 이런 식으로 규격적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재밌는 쫄깃한 경기였어요